5세가 홍해를 가른 것만 기적이 아냐. 우리 신문도 내리치면 약속의 땅이 열린다. 유소를 남긴 채 잠족했습니다. 백보라가 진행된 시신 4구가 퇴근 됐습니다. 김 기자 특정 하나 터뜨려 볼래? 나 믿거든. 세상은 한 번쯤 제 멋진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로 끌어낸 거. 이 사건 끝에 뭐가 있는지 넌 몰라.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? 우린 다 공범이란 사실이에요. 이런 개 같은 명령을 내린 게 대체 누굽니까?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품어버린. 내가 너 꼭 잡아 쳐놓을 거거든.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웃어 이 새끼야. 정말 자신 있는 거야. 대한민국 최고의 기레기가 되어 드릴게.